유연이 친구로 만드는 친구들 이 친구들을 외치어야지 유연 친구들이 안 돼요 유연을 친구로 만드는 친구들 그러면 유연을 친구로 만드는 친구들 그러면 유연이 친구로 만드는 친구들 그럼요 기우를 풀어 기우를 풀어 상상 지금 안 돼요 기우를 풀어 다 끝났어 준비 시작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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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파이 그럼 유연이 친구랑 만드는 친구들 시작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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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 주문 조용히 마시고 기회를 해주세요 그런데 이 주문이 풀만지 않는 아주 무시한 유연이 맞아요 이 포털이 풀란다 그래요 자 주문을 외치면서 이 포털을 팡! 한 번 해드리면 엄청 달이고 싱싱한 유연을 창출할 수 있게 한 번 해볼까요? 네 그럼 제가 싱싱한 유연을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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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팡! 오오 박수 오오 좀 미성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친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좀 잘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할 수 있겠어요? 네 오오 잘 좋아요 자 우주 유연이 유연이 나타나면 두 분과 함께 빡! 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 분이시면 안 돼요 꼭 기억해주세요 자 일단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유연이 함께하는 할로윈 우유 포트 오른쪽으로 올게요 쭉 위로 왼쪽으로 쭉 좋습니다 이것은 유연소 Greg이 되는 저번호 위 요 disrupted 네 다시 한 번 유연소 Greg이 되고 benefited 왼쪽으로 으으! 네, 좋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랑 더 킬을 해서 못하겠어요. 자, 여러분들만 환영할게요. 자, 준비! 자, 그리고 크로브스 유력복 수영 되세요. 시작! 오우! 오, 쉬웠습니다. 고생했었습니다. 유력 수영이 아마 더 없었던 것 같아요. 네, 쌍둥이 힘드네요. 자, 그리고 밭에서 보자들을 음악이 조금 빨라지면서 좀 쉽게 해주셔야 돼요. 콩콩 뛰시면 돼요. 자, 서로 한번씩 올리고 옆으로 내부 시작! 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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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박태쪽으로 시작! 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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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그러면 나중에 우리 유명 친구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신나게 춤을 추천드려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나게 춤을 추천드려요. 제가 우리 유명 친구들이 춤을 오늘 춤을 추천드려요. 지금 우리 연습을 너무 추천드려요. 그럼 연습을 더 추천드려요. 자, 여러분은 여기! 우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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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! 여기 연습을 따라서, 다시. 이렇게. 18 wiretries,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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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kinderen Watch 멈춰 연습동 뭐야 모베리 쥔는 어 releases 다행 cray alongside 스윙해 가ходит 더rou진 Misora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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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까지 참 Weg노 가서바 grabs 궁금한 forma 네 스 Zeiten 실루ργ Experts 네 잘해 줬어요 자 요즘 경기팀에 들어가자면 꽃글동밥 신 sorgen Wesulu 댄스'dcentric 출근 Finland 춤을 uzlık ? 주민들을 손뼛이lk potatoes 네 실제로 중cm에 자 크기의 코 ак후라이 유년대 처럼! 네 이번 게임에서는 팀널이 아주 길었고 똑같은 여행 친구들과 함께 해주고 있는 거 같아요 자 귀농을 부르는 춤! 다들 하시죠 유년대우를 불러볼게요 튜비 튜비 신 장 홀리 홀리 부르로 황 황 돌돌 웨이리오 고음식 제2의ion 플러스는 환영이네요 진짜요. 자 제가 봉클. 제가 저희도요. 자 우리 봉클 저희보다 한 팀의 심장이 되었을 거고요. 우리 봉클을 나눠야겠죠? 자 그럼 우리 계란에서부터 이렇게 봉클퇴으로 할게요. 자 우리 봉클퇴 반갑습니다. 자 자아기팬을 우리 기아 자아기팬을 우리 기아 네 좋습니다. 별거 아닌 것 같아요. 자 유리한 고양이 큰 공이 있어요. 자 공을 저희가 던져드리겠는데요. 이 공을 여러분이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힘겨주시다가 자 이제 그만하려고 하면 딱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. 공이 앞으로 떨어지게 되면 안 돼요. 자 그리고 잡은 공을 차련대로 꼴대 보이시죠? 눈부절구같은 경우에 꼴대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. 아 그럼 꼴대에서 마주골을 공이 안 돼요. 그렇죠 그렇죠. 자 그러면 마무리 보았서 게임 한 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준비 자 준비 시작 자 준비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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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준비해 주시고 5 2 3 2 2 2 2 2 2 우리 팀은 하나님 마음이 없어서 이따 한 번 줄어보세요 자, 이따 한 번 자, 이따 한 번 돌려! 알던 플랜스이니까 어떻게 손을 많이 없는 쪽이 이런 걸 하세요 네 자, 이렇게 되십시오 자, 우리 나중에 자, 앞쪽에 우리 거울이 치는거죠 네, 그리고 자, 돌려보시죠 자, 준비! 어, 자, 저희 팀은 네, 돌려주십시오 하하하하